나무랄 때 있는 나무 심기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에 232억 원을 들여서 1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제주도가 그늘을 들이오는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들 위주로 식재하면서 그러니까 600만 그루라는 양적 성과 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 확장 그리고 개발 사업 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사라지는 녹지 면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무들이 사라져갔는지 특히 누에마르 거리의 경우 거리 중앙에 원체 뜨거운 걸 잘 아니까 물 한 개 분사 장치를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시 녹화를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좀 가로수 공원이 있는 상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또 어떨까 예산도 줄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나무랄 때 있는 나무 심기 계획입니다. 아 이거 회심의 키워드로 준비했군요. 네네. 또박또박 읽으시는 겁니까? 오늘 제주도가 올해에 232억 원을 들여서 1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거든요. 도심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좀 많이 심고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주도의 사업 계획을 보면요. 제주도가 많은 나무를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몸소 체감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이 있고 숫자는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체감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데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될까? 물론 나무들이 생장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를 심고서 이것이 그늘을 들이우고 그러려면 조금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나무를 600만 그루나 심는다면서 이 아스팔트에 그늘을 제대로 들이우 수 있는 큰 나무를 그러니까 교목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을지는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큰 나무 그리고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심게 되는데 그런 계획인데 제주도가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들 위주로 식재하면서 그러니까 600만 그루라는 양적 성과 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좀 많이 잡아놨는데 이걸 이제 양적 성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뭡니까? 그럼 작은 나무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무를 크게 교목, 관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교목은 큰 나무를 말해요. 구슬잡밥 나무, 번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플라타노스 소나무 같은 높게 자라는 나무,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익히 나무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가로수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특히 가로수로 많이 심죠. 그런 그늘을 많이 들이울 수 있는 나무들이고요. 그리고 관목은 쉽게 생각하면 철죽, 개나리 같은 나무들을 떠오르면 됩니다. 울타리형 나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주 그런데 딱 떨어지는 그런 정의 구분은 아닙니다. 보통 6미터 이상 이제는 클 수 있으면 높게 자라는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말하고요. 여러 줄기로 자라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줄기로 자라다 보니까 높게 자라지는 못하죠. 높게 자라기는 힘드니까 그런 나무들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나무식재 계획이 주로 관목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주시가 지난 2021년에 도시바람숲길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이나 들여서 제주시 지역 천백로 등등에 14개소에 나무를 심었었는데요.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죽 그리고 박태기 등 키가 작은 관목류가 주를 이릅니다. 꽃나무들인 거죠. 이 같은 작은 나무들을 10만 구루를 그때 심었는데 키가 크게 자라는 농나무나 후박나무 등은 2천 구루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50분의 1 이 정도밖에 큰 나무는 심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관목도 필요한 거고 교목도 필요할 텐데 우리가 흔히 도심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크게 그늘도 들여올 수 있는 가로수들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큰 나무 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목 중심 설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지적 나오고요. 도심의 열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들을 심어서 아스팔트의 그늘을 들이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거든요.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심고 있는 나무 구성으로는 아스팔트의 그늘을 들이우서 이 같은 열섬 현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큰 나무를 우선해서 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를 우선적으로 좀 심을지 이런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나무들을 어떻게 잘 심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강예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나무 심기 목표 달성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된 도시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숲을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 녹지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혁신적인 내용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이미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나무 심기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제주도는 지금 600만 그루라고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천만 그루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천만 그루. 맞네. 서울시에서는 무려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600만 그루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체감하기에는 600만 그루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보다 많은 나무들을 심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큰 나무의 식재 비율을 높여서 질적인 식재의 계획을 분명하게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나무 심는 사람 따로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나무 심는 사람 따로 또 자르는 사람 따로. 그런 어떤 칸막이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위해서 663억 원을 2026년까지 투입할 예정인데요. 5년 동안. 1년에 120만 그루를 심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지난 2년간 26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만 톤 넘게 흡수하고 승용차 5천 대가량의 배출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도시 확장 그리고 개발 사업 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사라지는 녹지 면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무들이 사라져가는지. 사라져가는 숲과 제주도가 심고 있는 나무의 수를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네요. 아무리 지금 600만 그루를 심으면 왜 합니까? 더 많은 숲과 나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오히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한 도시숲의 훼손 또 화북동에 주택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녹지 감소,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또 많은 나무들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월정사 그리고 정실마을길 그러니까 아연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또 벌체가 예상이 되고요. 이건 예정이니까. 그 외에 신규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제거될지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보고 체계를 수립해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심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나무들을 식재하는가. 그 수종까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는 올해 어떤 나무 식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표현 굉장히 멋있어요. 그 제주도가 밝힌 올해 나무 식재 계획을 보면요. 다섯 개 공원 테마 나무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숲 자녀 안심 그린 숲. 이거 잘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녀 안심 그린 숲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숲. 그리고 어떤 가로수길도 조성하고 서귀포시의 이 부분 좀 분명하게 오는 부분 하나 있는데 서귀포시의 하귤나무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이 같은 계획에 좀 그럴듯한 나무들 그러니까 나무 같은 나무들 교목들 큰 나무들을 제대로 심었을까. 그런 비율들을 좀 높여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제주도 산림녹직과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아직 큰 나무 비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잡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다.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심과 생활권 주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가 밝히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역시나 앞으로도 큰 나무 식재 계획은 없는 양적 6배만 그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나무 식재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매년 철마다 수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꽃을 심고 있거든요. 철마다 바꿔서 심습니다. 꽃 양배추라고 그러잖아요. 먹지는 못하는 그런 것들 보라색 양배추들도 많이 심고 겨울철에 보게 되죠. 그런데에 천만 원 단위에 예산이 들어가요. 회전교차로에 큰 나무를 식재하면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예산도 감축하면서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얘기하시니까 이제는 사라진 제주대학교 앞에 회전교차로의 큰 나무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 그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육지에서 가로수를 잘 조성해서 또 사람들이 찾는 상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누에마르 거리의 경우 거리 중앙에 어차 뜨거운 걸 잘 아니까 물안개 분사장치를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시 녹화를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좀 가로수 공원이 있는 상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또 어떨까 예산도 줄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